네, 들으셨던 곡은요. 저희 갈스의 전규리 패키지의 앨범 탈툴곡 여자대통령이였구요. 와, 무릎인데도 거제도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오고 시원한 것 같아요. 네, 너무 좋네요. 네, 무대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다음으로 들려드릴 거군요. 제가 저번에 활동했던 기대예요. 네, 기대라는 곡 들으셨구요. 계속해서. 네, 이제 마지막이에요. 네, 마지막으로 아쉽지만, 나를 잊지 마요라는 곡 들려줬어요. 이제 오셔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갈스의 말해주신 곡 나왔으니까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!